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시황 10월 2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정보, 좀 더 좋은 정보,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가트렌드 2기 기법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0월 24일, 25일 양일간 저녁 7시에 진행이 되고 여기 도합해서 6시간입니다. 6시간짜리 교육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실 수 있고 대신 다시 보기도 1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안 보시더라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2기 기법 교육을 24일에 시작하는데 거기에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적정 주가 계산기, 두 번째 주가 반등 계산기, 세 번째 고점 화살표 설정 방법, 1개월 스마트밴드 이용권 이렇게 함께 드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시고 또 한 달 동안 같이 실전 매매를 함께 해보실 수 있는 혜택까지 같이 드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이 카드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이 번호로 연락을 하시거나 또는 가입문의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우선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가 오늘 보아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보아권으로 닛게이가 오늘 0.4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닛게이가 모습이 꾸준히 좋아요. 꾸준히 좋고 이런 좋은 모습 자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일본 증시가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증시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건 어렵고요. 그것보다는 현재 이 일본 증시 자체가 뭐랄까요 이제 지금 자리 자체에서 버텨준다. 그리고 거기에서 환율에 대한 효과가 끼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지금 에나도 상당 부분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지금 수출이 엄청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그 자리를 유지를 하는데 일단은 돈을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이 오늘 1171원 61전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금리 인하를 두 번이나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200원대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환율 관리를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한편의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달러가 그만큼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약세 기조가 나타나다 보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면 우리가 그럼 오히려 금리가 11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또다시 워낙 강세 기조가 드러나게 되고 워낙 강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또 수출에 불리한 측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면의 이런 악재들을 방지를 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0.24%의 돈을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03% 일단은 약과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보였어요. 잠깐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코스닥부터 보겠습니다. 어때요? 거의 이런 장이 어떻게 보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장이죠. 여기에 한번 이렇게 쭉 빠졌다가 여기에서 반등을 딱 붙이는데 반등을 이런 식으로 또 V자 반등이 나와버렸거든요. 물론 여기 안에서 내용은 좀 바뀌었죠. 전체적인 시장이 같이 빠졌고 뒤에서 올라왔던 것은 또 실적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개편이 되면서 지금 반등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현재 V자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장중에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이 나타났다가 장중후부터 중국중시가 개정함부터 지금 반등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중국중시가 버텨줬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조금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중국중시 움직임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중시 잠깐 볼게요. 중국중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거 60분봉이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분봉 볼까요. 오늘 어떻습니까? 시작을 하자마자 반등을 붙이다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빠졌죠. 빠지고 난 다음에 여기 2시 때부터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상승으로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국내 정시에서 10시 반 이후에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죠? 그리고 오후장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미국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미국이 미국이 현재 실적에 대한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캐터필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 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자 그걸 조금 같이 한번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이 나왔던 것이 어제 시간 외에 18%가 상승했거든요. 18%가 미국은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죠. 거기 3분기가 주당 순위액이 386억 386달러 순위액이 3억 4천 2백만 달러인데 원래 월가가 예상했던 것은 주당 42센트입니다. 42센트에 오히려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 봤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플러스 386달러를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체에서 또 여기에 이 회사가 얘기하는 이제 OPM 바로 영업이익률이죠. 영업이익률이 18.9% 상당히 높게 나타났죠. 사실 우리가 자동차 업종,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현대차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현대차에 대한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5에서 4% 또는 3% 정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만원짜리 만 삼백원에 파는 거예요. 삼백원 남기는 거예요. 기아차도 볼까요? 기아차도 1에서 4% 정도 나오는데요. 제조업이 크게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테슬라는 왜 저렇게 크게 나오느냐 결국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 기업이 자동차, 완성차 업종으로 보기보다는 IT 기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남죠. 이런 것들이 지금 18%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진이 24%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냥 삼성전자만큼은 아니더라도 마진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제조업 치고는 정말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그런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진이 많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결국 테슬라가 올랐던 것은 우리나라의 2차전지주들 그리고 전기차 관련지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함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그럼 2100포인트에 대한 장 이미 뚫렸다 했는데 오늘 증시에서도 한 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지금 2100포인트에 대해서 시장 자체가 지금 저항 움직임은 확실해요. 저항이 지금 부딪혀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한 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한 번 볼게요. 꾸준하게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었죠. 다시 한 번 더 뺐다가 올라왔는데 가지 못하고 다시 한 번 하락했다가 들었어요. 들었다가 지금 은봉 맞고 빠졌거든요.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지금 크게 빠져버리죠. 주가가. 그리고 지금 바닥을 이렇게 거래량을 튀어가지고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이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죽였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지금 이것이 이렇게 앞에서 죽였다고 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맞춰주는 거는 넘긴다라고 보면 봅니다. 넘긴다. 넘기지 않고 그냥 여기서 움직일 것 같았으면 이런 모양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가에서 조금 오랫동안 보면 이런 원형 모양을 이루었겠지만 지금 이런 원형 모양을 이루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피리침으로 탁탁 이런 식으로 이제 오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 위치에서 지금 이런 매집을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이렇게 벤다 이런 식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한 번 넘어간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지면 23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하면 갈 수 있죠. 네. 여기 2300포인트인데 이런 자리까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한 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오늘 삼성전자하고 SK인익스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SK인익스 잠깐 보겠습니다. SK인익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금 뭐 사실 이익이 90% 추락했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시장의 컨세선스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어요. 자 시장의 컨세선스를 잠깐 보시면 매출이 6조 8,300억 원 영업이익이 4,700억 원을 기록했어요. 여기 증권사에서 얘기했던 건 6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4,2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거를 이제 상향을 했죠. 상향을 했고 다만 작년이 차성 최고 실적이었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매출이 40% 그리고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감소했습니다. 작년에는 반도체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게 D램 가격인데요. 결국에는 보여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D램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얼마였습니까? 7만 원이었어요. 7만 원에 거래되던 것이 7월 달까지 이제 2만 8,500억 원을 찍었고 지금 살짝 반등 나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조금 꺾이는 양상인데요.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후반기 12월 달 같은 게 수요가 좀 더 살아난다고 보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기저효과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비하면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죠. 7만 원에 지금 2만 8,500억 원 빠졌으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가 가격이 빠졌는 거거든요. 2분의 3분의 1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반등을 조금씩 붙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SK E닉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붙일 건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좀 힘들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가가 이런 식으로 조금 평이하게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없고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이것이 한번 꼭지치고 꼭지치고 넘어가다가 넘어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지금 개발하기 딱 같거든요. 여기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갭을 지금 메꾸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갭을 메꾸고 다시 한번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대한 SK E닉스의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4분기 성수기를 향해서 진입하고 있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SK E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 기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돌파가 이루어졌거든요. 하단이 7만 천원, 7만 2천원 자리를 바닥으로 잡고 난 다음에 반등이 올라왔던 거예요. 다시 이런 자리에서에 대한 힘성 행보내지 옆으로 이제 움직임 조정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거기서 소폭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현재 이 2,100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SK E닉스하고 삼성전자만 크게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키맞추기로 올라오더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지수를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SK E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일단은 긍정적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 두 가지 종목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보시면 상당히 뭐랄까 이 평에 대해서 떠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신규 매수가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종목에 대해서 이 말은 뭐냐 결국 이 삼성전자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 자체는 부담이 될지언정 이런 하락은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은 그러면 지금 코스닥에 있는 앞서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했던 기업들이 뭡니까 IT 중에서도 뭘 봐야 된다 반디국시랬죠. 반디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국산화 시스템 반도체라 이런 쪽이 아직까지도 시세가 상당분 남아있다. 이런 쪽이 3분기 이거로 하북기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제가 어제도 정박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정박자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글로벌 정시가 들어올릴 때마다 종목군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 종목군들이 이런 IT 종목군들이 쉬어가 버렸죠. 왜 쉬었습니까? 지약바위가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한동안 이런 교차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결국 12월까지 좀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IT, 반디국시 관련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탄력있게 움직일 확률이 없다. 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SK에닉스만 보더라도 코스닥에 있는 이런 IT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연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이 2차전지 실적에 응답하다. 자 이후 전략은 이라는 건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테슬라에 대한 모습으로 인해서 반등이 좀 올라왔어요. 자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수소차는 미래차거든요. 이거는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기대감으로. 하지만 2차전지는 이제 전기차는 기대감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은 테슬라에 대한 실적을 움직였다는 것은 바로 실적. 뭔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2차전지 전기차가 정말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만큼의 원하는 실적을 나타내 봐라. 시장이 이만큼을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반등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는 결국 실적에 대한 싸움이다. 실적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은 종목별로 실적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종목별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실적을 좀 더 체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잠깐 몇 가지 종목 보시면 1집 모티럴즈 잠깐 보겠습니다. 자 1집 모티럴즈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바닥권력을 조금 더 다질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도 조금 쉽게 보면 어떻게 보여야 된다 했어요. 앞에서 물량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저항이 갖춰져 있죠. 이런 자리가 저항이 됩니다. 그죠? 돌파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요번에 또다시 한번 더 빠졌을 때도 거리가 터져버렸어요. 이런 건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4만 5천원까지도. 그죠?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도 다중바닥을 지금 형성하는 자리가 요런 자리가 됩니다. 지금의 이런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을 봤을 때는 요런 자리에서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고요. LG화학 잠깐 보고 보겠습니다. LG화학. LG화학의 실적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요. 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오히려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바닥을 다질 확률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시키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 실적이 또 PNT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은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주는 바닥을 현재 조금씩 다져나가는 분위기라고 하셔야 돼요. 자, 포스코케미칼도 잠깐 보시면 일단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요 실적에 의해서 적층 주가를 우리가 한번 계산기로 한번 매겨보시면 자, 영업이익을 해보죠. 영업이익을 그러면 누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66616 자, 공이 6개죠. 왜냐? 100만원 다니잖아요. 100만원 다니기 때문에 여기서 공을 뒤에 6개를 붙입니다. 주식 발행수가 얼마냐? 주식 발행수 좀 찾아볼게요. 자, 요것이 현재 기업 분석을 클릭해서 보시면 자, 어떻게 보냈어요? 자, 앞에 거, 뒤에 거를 지우는 데 있죠. 요걸 지우고 앞에 60988 요걸 적습니다. 주가 얼마예요? 45,400원이죠. 자, 그럼 요게 3분기까지 누적이죠. 3분기 요걸 봐야 되죠. 현재 지금 31배입니다. 31배 사실 이것이 싸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싸다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닥을 다중적으로 형성을 하고 지금 여기서 지켜주지 못하고 빠졌던 것도 싸지 않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포수케미칼 같은 경우에 여기서 급하게 테슬라 때문에 오른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은 여기 하단 자체를 좀 더 우리가 공략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테슬라에 대한 수혜도 물론 있지만 그런 기업들은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대부분은 실적이 실적이라는 매체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실적이라는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오히려 실적 발표도 늦지 않다. 실적 발표를 보고 우리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한 개가 이제 우리가 MS 오토테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적은 한번 같이 보시면 이런 것도 전기적 관련이죠. 여기에 보세요. 실적이 이거잖아요. 이 실적으로 같이 보시면 그리고 기업 분석 여기서 여기 그걸 보고 뒤에 걸 빼고 앞에 3,3,2,1 주가 6,450억 얼마예요? 지금 분기로 따졌을 때 2.3배죠.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상당히 저렴하다. 3분기 물론 이 정도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지금 반기 실적으로 하더라도 반기 실적으로 이거잖아요. 3,1980,345,917 반기 실적으로 보더라도 반기는 이거죠. 3.3배죠. 지금 상당히 저렴한 겁니다. 3분기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움직임이 조금 다르게 또 움직일 수 있죠. 이게 이제 군산공장 거기 전기차 관련 다시 한 번 더 공장을 부활시키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면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던진 작은 공이 결국 이런 2차전지나 전기차에 대해서 실적을 보자라는 의미로 지금 다가섰다고 봐야 돼요. 이것이 바닥을 지금 다졌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판단해서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이 국내 증시의 실적 개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적 발표를 지금 꾸준히 하나씩 하는데 자 그러면 3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겠죠. 첫 번째로 이제 5G 관련된 종목군들 5G 통신장비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지금 납품이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 그리고 두 번째 갤럭시 폴더 관련해서 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량 자체를 찍어내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좋아졌겠죠. 미리 또 예약 판매할 때는 또 선제적으로 찍어낸 물량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주가에 반영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반디국시 자 이런 IT 기업들 좀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수출주로의 재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난다고 봤을 때 어제 종류주들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SO1 SO1이 어제 실적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늘 4%가 떴는데 자 지금 어제 실적이 어땠습니까? SO1 잠깐 볼게요. 자 영업이익이 얼마였어요? 요거였죠. 요걸 같이 적었죠. 230735123123 자 100만 원이니까 06개죠. 요 실적에 지금 여기에 SO1 보시면 자 발행주식수가 여기 나와있고요. 요걸 지우고 우선주를 요것도 지우고 앞에 112582 요걸 적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꺼 얼마입니까? 105500 자 분기 실적이 얼마예요? 1200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뜰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본다면 지금 5G 관련주들이 지금 바닥에 하반경직성을 유지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도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 그죠? 그리고 5G 통신장비 갤럭시 폴드 또 뭐였어요? 그리고 반디국시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국산화 장비 국산화 소재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추격시켜가지고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나머지는 결국은 개별주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조금 힘들죠. 이렇게 섹터를 조금 추격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미국 증시가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국에는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기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면 기간이 뭘 많이 보느냐. 결국엔 수급적인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적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렸던 기업들 말씀드렸던 업종들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전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넷패스 넷패스 이런게 파운드리 업체인데 지금까지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던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에 대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이 큰 이변이 없다면 3분기에도 실적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똑같이 한번 계산해 한번 해보시면 이거는 반기 실적이에요. 자 요거죠. 분기 2분기 넘어가는 실적이 요거를 같이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요거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호 1호 434 431 773 그렇죠. 자 현재 주식 발행수 똑같이 이걸 지우고 여기 23059 요거면 적으면 됩니다. 23059 자 주가 얼마입니까 30850 3850원 자 분기 실적은 얼마입니까 11배에요. 11배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급락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일정 부분에 대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 밑으로 빠질 때마다 밑으로 빠질 때마다 잡아주는 애들이 누구에요? 기간의 매수가 더 가거든요. 기간의 매수가 더 가면서 올라옵니다. 그럼 얘네들은 3분기 실적도 일정 부분 유추가 가능하겠죠. 지켜준단 말이에요. 주가는 지켜준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피로픽스 자 지금 바닥에서 국산화 장비 관련해가지고 꾸준하게 뭔가 이제 바뀌고 있는 과정지인데 주가가 오랫동안에 박수권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파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피로픽스 국산화 장비입니다. 자 같이 살펴보시고요. 자 INC 자 INC의 최근에 주가가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V자 반등을 이루는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거든요. 여기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물인터넷 관련주가 바뀌고 있다. INC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산업 이게 이제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잘 가다가 잘 가다가 고가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다이렉트로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바닥을 다진다고 봐야 되죠. 앞에서 있던 자리에 이런 자리에서 갖춰져 있는 자리에서 지금 주가는 빠져왔고요. 여기서 쌍바닥 패턴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바닥을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우리산업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까지 다 같이 한번 보셨고 그리고 오늘장 시장에 대한 특징까지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오늘부터 이제 교육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2기가 가능한 시작이 되는데 1기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또 긍정적으로 또 여기에 일정적으로 강의를 같이 보셨다면 2기도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에 강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강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여드리면 거기에 대한 맛보기 영상도 많이들 보셨을 거고요. 많이 보셨더라고요. 조회수를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잠깐 보면 메가트렌드 교육 2기고요. 2기에서는 좀 더 실전에 대한 매매 방법을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후기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후기도 이렇게 이제 아 행복합니다. 부담되는데 행복가에 나오면 좋게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이런 후기도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나눠드립니다. 메일 또는 공유 폴더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쓰시거나 아니면 메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거기에 인생 종목에 대한 공통점, 필수 조건까지 함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무료로 스마트밴드 이용권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고 2기를 하고 이제 3기는 한동안 이제 안 할 거예요. 2기가 마지막은 아니겠지만 한동안에 이제 시간을 조금 둘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신청하셔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기보다는 2기가 또 가격이 좀 더 올랐죠. 나중에 또 3기가 되면 또 3기 가격이 또 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래 제가 아직까지 여기 한국경제에 계약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하고 함께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면서 시장을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도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보람되게 그래서 좀 더 힘들더라도 이렇게 영상을 가급적이 매일 올리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런 영상들 자체가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뭐랄까 이제 등대 같은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빠짐없이 오늘 시장을 확실하게 캐치를 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